우산 학교. 오빠 학교 왔다 그지? 오빠 학교 오니까 좋아? 옷 다 입고. 근데 이쪽 눈이 있었는데 근데 눈이 없어졌어. 카시트 그걸로 하니까 좋아? 이쪽 눈이 있었는데 눈이 있었는데 여기도 없어졌어. 오빠랑 이거 같이 나눠 먹으려고 또 오렌지 까갖고 왔지요. 학교에 우리 애들 전부 같이 오니까 좋다 그치? 눈산도 보고 오빠들 저기에서 축구한다 좋다.